제주를 창조한 물의 신 설문대알망 옛날 아주 먼 옛날 탐나 즉 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알망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제주에서 가장 큰 한라산에 앉아 쉬어가곤 했다 그런데 이 한라산은 끝이 뾰족하여 매우 불편했다 할머니는 한라산을 깎아 끝을 평평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한라산의 돌과 흙을 퍼서 바다로 나르기 시작했다 이때 치마자락 사이로 돌과 흙이 흘러내렸고 이 돌과 흙들이 모여서 제주에는 많은 오름들이 생겼다 할머니는 몸속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웠다 제주 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밭을 갈았다 할머니의 머리카드는 꽃이 되었고 그 꽃잎들이 날아가 풀과 나무가 되었다 할머니가 싸는 힘찬 오줌줄기로부터 온갖 해추와 문어, 전복, 소라, 물고기들이 나와 바다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물질하는 장녀가 생겨났다 할머니는 가끔씩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워 발끝은 바닷물에 담그고 물장구를 쳤다 그때마다 섬 주위에는 하얀 거품이 파도와 물결을 이루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하였다 용현물이 깊다고 하기에 들어섰더니 발등에 겨우 닿았고 홍리물은 무릎까지 올라왔다 한라산 물장구리물이 깊다 하여 할망은 그곳을 찾았다 한라산 물장구리물은 밑이 없는 연못이라 나오려는 순간 할망은 빠져 죽고 말았다 창조주 설문대 할망은 물의 신이었다 물의 신이 죽어서 물로 돌아갔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영생을 얻은 것이다 드러난 것은 키가 크고 힘이 센 할망의 죽음이지만 할망의 죽음을 통해 내면화되고 감추어진 것은 깊이를 모르는 물의 시면 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로서 제주와 제주 사람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다 설문대 할망은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물의 신 영원한 사랑의 신이다 영원한 사랑의 신이다 그리스도 그러나